산과 바다 사이에 암백을 따라 이루어져 있고 바로 이것이 부채 바위 입니다. 육발 호랑이가 이 근처에 있다가 사람을 해체을 했는데 강간창 장군의 강릉시 강동면 허나루 950-39번 길에 있는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릉 해안도로를 따라 신곡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곡항에는 바다 부채길 주차장이 있으며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차일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용 주차장은 유료입니다 이곳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은 절기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른데 하절기에는 아침 9시에 개장해서 오후 5시 30분에 폐장을 합니다 동절기에는 오전 9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4시 30분에 폐장을 합니다 그러나 7일과 8일에는 아침 8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곳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은 230만년 전에 지각변동으로 행성된 지행으로서 현재 천연기념을 43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은 성인 기준으로 3천원이며 이곳의 주요 갈랑 코스로는 전망 타워에서 출발해서 부채바위와 투구바위, 몽돌해변과 선크루즈까지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2.86키로 정도 되며 중간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출발하시기 전에 사전에 볼일을 보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망 타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부채길 전망대고 저 앞에서 주차를 하고 여기 접수하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 됩니다 이제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부채길 바로 옆에 있는 바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오래된 바다 부채길은 이렇게 철제 프레임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암백을 따라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찾았네요 여기 바위 사이에 나무들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 길이 대컷길이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위에다가 철제 프레임을 지금 깔았네요 사이사이에 저 나무들 보세요 바위 사이사이 텀텀에 끼어서 쭉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 부채길을 구경하고 있고 이렇게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부채길 모양의 행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돌 자체가 보시면 전부 다 천천히가 되어 있어요 가로로 쫙쫙 거미가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누가 만든 것처럼 근데 자연이 행성된 것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정동 신곡의 바다 부채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제 프레임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산과 암벽과 바다와 섬이 이어지는 멋진 광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바다 부채길에 바위 사이를 이렇게 향나무라든지 다양한 능글나무 소나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 부채길 한참을 좀 걸어 왔는데요 멋진 소나무들이 이렇게 행성이 돼서 바다 부채길에 멋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지나온 길인데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쭉 해서 다시 또 새로운 길이 이어집니다 바위들이 한쪽 방향으로 누웠습니다 바다 방향으로 다 누웠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그렇죠 이쪽으로 늙지 않고 바다 방향으로 전부 다 비스듬하게 한 45도 정도로 바위들이 전부 누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앞에 멋진 떨어져 있는 바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채 바위의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저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바위가 부채 바위에 전설을 안고 있는 바위인 듯 합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곳이 바로 부채 바위에 전설을 안고 있는 바위입니다 바위가 비스듬하게 누웠고 시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데커를 만들어 놨어요 이 바위 곳곳에 쭉 줄을 이어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바위의 전설을 안고 있는 이 바위 아마 숱한 세월과 파도와 바람과 비와 바다의 묻, 소음, 내엄으로부터 가추바위의 부채 바위에 들었을 겁니다 낙석 위험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부채바위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부채바위에서 떠내려오는 사람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다 안으로 쑥 들어와 있으니까 부채바위를 쭉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해서 부채바위를 쭉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이게 모통이고 저쪽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부채바위의 전설을 안고 있는 이 바위입니다 여기 부채바위 전설을 안고 있는 바위인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보시면은 동가리 동가리 나 있어요 뚝뚝 잘라져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한 군데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바위들이 다 그래요 여기 다 갈라져 있고 가로 세로로 다 갈라져 있어요 모든 바위들이 다 보면은 조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조각이에요 사이에 아 전부 다 잘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이곳은 거의 떨어져 나왔어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여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래로 또 조각이 쫙 나 있죠 이 길 언젠가 다음에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은 저 바위들이 그대로 있는지 저 아슬아슬하게 피어있는 꽃을 보세요 자 이것이 해국이라고 합니다 해국인데 이거 아슬아슬하게 바위에 저 위에까지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바위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 완전히 태어났어요 밑에 보시면 아래는 안으로 쑥 들어갔고 해국이 붙어있는 저곳은 툭 튀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해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청청이 여러 수만겹의 청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바위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청도 여기 뭐 여기 하산재 같기도 하고 아 정말 멋지네요 여기에 바로 이것이 부채 바위입니다 빗소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데크로 만들어진 길이 되어 있고요 사이에 가로 세로로 청청이 계속 검이 가 있어요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채 바위 위로 올라가고 있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길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이 부채 바위인데 원래 왼쪽에 보시면은 많이 허물어 졌잖아요 원래는 아마 저게 모양이 반은 반은 정도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거의 뭐 3분의 1 정도는 허물어 졌어요 근데 옆에 원래 있었던 까만개 있는 거 보면은 저게 원래 반은 타원행으로 반은 정도는 돼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부채 길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한참을 가야 됩니다 여기 멋진 바다와 함께 바다 부채 길에 전설을 안고 있는 바위 여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앞에 부채 바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해변이 있어요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은 한 30m 정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별도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채 길을 쭉 걸으면서 이 하늘로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저도 데크클 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근데 모래가 행성이 돼 있어야 돼 있기는 하지만 이 앞에는 뭔가 복잡하고 멋있어요 바위들이 근데 조금 경사가 가팔러요 딱 소기염도 있고 멋지네요 바다 부채 길에 지금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킬로 넘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1300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복잡하면서 아주 멋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바위들도 진짜 멋있고 일단은 섬들이었습니다 작은 바위섬들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위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오른쪽 바다 쪽으로 전부 다 누워있고 그리고 깨어지길 거미가 있게 그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 저기 보세요 확연하죠 앞에 있는 바위들 정말 멋있어요 바위들이 여기 보면 요렇게 한 45도 각도로 쭉 전부 다 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다 잘려져 있어요 뭔가 이 바위 행성 생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곳이겠죠 저 뒤에 더 멋있는 바위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것이 투구바위와 육발호랑이의 전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구바위는 바로 여기 있는 이거 바위가 투구바위 육발호랑이 바로 이 이 투구바위는 관광청장군과 일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지금 이것이 투구바위 이고요 원래 여기에 네인이 있습니다 육발호랑이와 관광청장군과 일화가 있는 곳이고 바로 앞에 까만 부분이 있죠 바로 앞에 까만 부분 이 부분도 하나의 라인이고 뒤쪽에 보면은 이 투구바위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이렇게 새처럼 두꺼비처럼 생겼죠 지금 이 바위도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투구바위를 행성하고 있고 육발호랑이가 이 근처에 있다가 사람을 해치고 그랬는데 강광청장군의 한마디에 놀라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구바위 옆에 보이는 것이 투구바위 인데요 강광청장군과 뭔가 일화가 있는 거고요 여섯 발 호랑이가 강광장군 때문에 도망갔다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빨 빠진 것처럼 바위가 쑥 빠져나간 거에요 저거 잘려 가지고 보시면은 이 바위들이 전부다 가로 세로로 쭉쭉 잘려져 있어요 눈가가 잘라 놓은 것처럼 여기 바위들이 전부다 그렇게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투구바위입니다 뒤쪽의 모습입니다 여기 바위 사이가 틈이 많고 홈이 있다 보니까 전시내 여기 나무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결국은 저것이 바위가 나중에는 튀어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갈라지면서 저 사이 보시면은 나무 뿌리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철제 프레임이 끊어졌고요 여기가 몽돌 해변인가요 부채바위와 투구바위 지나 가지고 몽돌 해변과 선크루즈가 그렇게 코스로 되어 있었거든요 뭐 해변이라기보다는 뭔가 여기에 좀 가꾸어 놨어요 해안길 탄방로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쪽까지 아직 공사가 완전히 안됐나봐요 오신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몽돌 해변인거 같아요 여기 여기 관람할 수 있는 마지막 코스에요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완공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이 몽돌 해변인것 같고요 아직 공사중이라 저쪽에 선크루저가 보이죠 저 뒤쪽에 배가 보이는데 저기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됐고 저기 초소 있는데서 끊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에 선크루저가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몽돌 해변인것 같습니다 몽돌이 쫙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장은 아니고요 지금 바다 부채길을 따라서 쭉 걷다보면 나오는 길이에요 몽돌이 이렇게 쫙 있고 모래가 아주 한 1m 정도 넘게 쌓여있고 그 이유는 바다에 바다 몽돌 해변에서 신곡한 까지 2km 선크루저 까지는 0.9km 정도 몽돌 해변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모래가 여기에 있고 아주 얇은 한 10m 내외에서 쭉 행성되어 있고 모래길은 보시는 것처럼 한 1-2m 정도 그리고 시영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바다에 바로 미역이 있습니다 시큼한게 있죠 저 미역이예요 바로 앞에가 몽돌 해변이고 쭉 이어져서 중간에 끊어지고 마지막에 저기 선크루즈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선크루즈가 당연하게 보입니다 저쪽에 선크루즈까지 드래킹 코스인데 부채길 지금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된거 같아요 바로 여기가 선크루즈가 있잖아요 저 저기까지 막 가기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돌아오다가 사진촬영을 한번 해보는거죠 들어가요 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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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뵝 뵙 뵙 뵙 head 뵙 뵅 감사합니다.